이제 10일만 이벤트 진행해볼건데요 똑같이 네 50분께 문화상품권을 선물로 드릴건데요 구독과 좋아요 알람설정까지 누르시고 댓글에 이메일 주소 적어주시면 역시나 50분께 문화상품권 선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많이 참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외국분 이신거 같아요 소창혜 님이 세세 소창혜 세세 워시 한골언 진짜 중국사람이신거 같더라구요 전화? 전화를 하겠다고? 전화를 하시겠다고요?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중국사람이예요? 어 아 어 아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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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으아아아 은 Tr лай마라 Quin선이 할인가 낯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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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준장하고! 준장하고! 아 노래 듣는 게 취미리에요? 우리 한결루나가 있구나! 번역 좀 해줘요 한결루나가 잘하거든요 잠깐만 오오 ! 왜 일기야 실시 마사지 에잉글리스는 노노노 노노 아! 영어가 안 된다고 아 시시! 그럼 어디 살아요? 니 주 자 나리? 어디, 어디 살아요? 니 주 자 나리? 제가 지금 다행강고 다행강고? 시시해 다고! 예 안녕하세요 뭐야 뭐야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보현우 님 네네 보현우 님 다른 비디오인 제가 몰래카만 하는 거 말 봤거든요 몰카할러 왔어요 1시간 늦게 기다렸어요 와 나 진짜 깜빡 속았다 어디, 어디서 오신 거예요? 제, 제 저순적이에요 중국, 중국, 중국에서 왔어요 아 방송하시는 분이세요 혹시? 아, 아니요 와 근데 진짜 저는 완전 와 진짜 그거 중국 사람인데 저를 안다 그러길래 근데 원래 제가 그걸 알고 있었거든요 중국에는 중국에는 유튜브가 안 된다는 걸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근데 봤다길래 좀 신기하네 그 저분은 이제 그 몰래 몰래 보시는 분인가 그랬거든요 근데 어 애기야 이러는데 거기서 바로 왔어 와 와 와 한국어 너무 잘 아세요 한국 오신지 얼마나 되셨고요 한 3년 넘었어요 와 와 형님 근데 저 너무 감사합니다 딱어 딱어 예, 너무 감사합니다 자주 보고 재밌게 봐가지고 와 대박 제 내일 5시 반에 일 나가야 되거든요 5시 반에요? 근데 이때까지 와 근데 기다리신 거예요 이때까지 기다리는데 전화가 안 되더라고요 네네네 저는 그래가지고 이제 그러니까 제가 이제 얼평을 하고 있는데 계속 전화를 거신 전화가 되냐고 와 정성이야 안녕하십니까 만나서 반갑습니다 아니 안녕하십니까 만나서 반갑습니다 온 거야 어 그래가지고 제가 일부러 일부러 탈런할까봐 중국 사이트에 들어가가지고 일부러 번역한 거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노고 형님 진짜 감사합니다 계속 이런 거 오는데 내가 알아들어야지 말이지 디테일하게 완전 완벽하게 속였어요 그래서 내가 뭐라고 하는지 알아? 방송 중에 감사합니다 아니 근데 야 이거 읽을 수 있는 사람 나와봐 나와 아무도 없지 아 오늘 형님 너무 감사합니다 제가 유튜브에 예쁘게 편집해가지고 올려드릴게요 형님 진짜 오늘 너무 재밌었습니다 예헤헤 감사합니다 아 형님 감사합니다 진짜로 아유 제 걸음이면 살게요 피곤해 죽겠어요 아하 네 형 감사합니다 다섯시 다섯시 반부터 또 일하셔야 되는데 형님 감사합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예 수고하십쇼 넵 아하 찢어진 거릇이 없어졌어 예외 다섯시 끝 이번에는 스틸